지난해 충청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하천 179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를 마친 곳은 99곳, 복구율은 55%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충남도는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80개 하천은 호우 취약지구 보강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했고, 홍수 취약지구의 출입 통제 안내 시설과 주민 대피 체계 구축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시설과 주민 대피 체계 구축을 마쳤습니다.